가봅시다 근데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미션인거야? 그냥 갈때? 그냥 들어가야돼? 안으로? 아닌거같은데? 정면으로 어떻게 뚫어 저걸? 말도안돼 아 정면이 아니네 요새 뒤인가보다 아 위에서 집결하나? 정면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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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하하 시간용이 하나가 네 네 말야 스핏을 집으로 내면을 가진 것 같다. 아주 길고, 혹은 자리에서 가장 궁금한 게 사 aconteceu. 바닥에서 뺏기고, 그러나, 그를 바닥에 매우 고생하는 것 같다. 이렇게 이후로 이를 바닥에 가진 것 같다. 단순히, 게 시작한 것 같다. 아, 마이크, 죄송합니다. 아, 마이크, 죄송합니다. 보안관들은 나중에 우리는 먼저 가서 땡판 치고 음, 이 안에 기관총 실어놨으니까 멋인 건 이거 타고 들어가서 쓸어버리는 건가 봐요. 가자, 가자! 가자! 알겠습니다, 좋습니다. 이제 그냥 기다려주세요! 네네! 그 스칸드로 센터! 좋겠지? 네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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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가리지게! 네네! 우리의 성격이 될 것 같다! 네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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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의 놀래가 되겠다! 네네! 그 미친거에 준비해달라고! 내 아들아! 내가 앉아있어! 좋은 사람이예요. 내가 말할 수 있다면, 우리 아저씨는 또 약팔이 시작했습니다. 내가 말할 수 있다면, 내가 말할 수 있다면, 내가 말할 수 있다면, 내가 말할 수 있다면, 남자를 예쁜 여자로 바꿀 수 있다면? 네, 한 번 더! 하지만 더! 여러분! 내가 너의 신비로운, 북쪽에서. 내가 여기, 이 버전에서. 그래서, 내가 말할 수 있다면, 최고의 치료가, 그리고 새로운 인공이 필요한 것들들 너희와 가족들의 재료들. 엑소티가, 깊지로는, 그는 그대의 힘을 주의하고, 힘을 주의하고, 그리고, 그는 그대의 힘을 주의하고, 그리고, 이 진정한 힘을 주의할 수 있다면, 이 힘을 주의하고, 그리고, 그는 그대의 힘을 주의하고, 이 힘을 주의하고, 그리고, 전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 같다.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들은 설탕으로 씹어먹는 것 같다. 뭐 철도 씹는다고? 씹어먹는다고? 갑시다! 트래브이다 이 새끼들아! 이 새끼들아! 갈아버려! 왜이렇게... 죽는다 안받냐 안보여 또 온다 아이고 아 나 죽겠는데? 피가 빨리해요 지진가? 아 나 진짜 곧 누워 아 피해먹겠어 생명 연장됐어 오케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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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! 훠 어 후우우우! 아 일로 못가? 런 런! 어 뭐야? 어디가세요 아이씨? 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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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뭐... 아 인바 아하 지금 샤크나워 나이스 내려갑시다 뭔데?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 끝이야? 아 끝이야 아직 비를 못 찾았어 제롤앤아 제롤앤아 그 녀석아 이곳을 깔아야 돼 그곳을 깔아야 돼 이곳을 깔아야 돼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 녀석아 문을 열어주세요 그곳을 열어주세요 내가 짜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변명까지는 아니네 힛 그 녀석아 집에서 지지 힛 그냥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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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온다 갈아버려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잠깐만 또 온다 갈아버려 길대발 빌 어딨어 끝이야 다 안나오는데 오케이 빌을 못찾았어 다 뒤져봤는데 빌이 없어 멕시코로 갔다고? 슈파로카? 슈파로카에 어딘가 슈파로카에 어딘가 도적들이 나라 슈파로카에 어딘가 슈파로카에 어딘가 저거에 어딘가 정말 유명하다고 저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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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사람은 서울도 저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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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멕시코에 멕시코에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로 갑니다 훌륭해 소셜자 저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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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본인은 안 왔네 본인은 온 줄 알았는데 겁나 편해 맞아 옛날에 6년 전에 할 때도 누구를 쫓아서 갔던 건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배타고 어딘가를 갔던 것 같긴 해 어 나라 넘어갔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챕터1의 가장 큰 미션은 끝났고요 챕터1의 가장 큰 미션은 끝났고 이제 챕터1의 마무리를 하러 갑니다 3 3 4 5 7 감사합니다.